심야시간 택시 잡기 대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코로나 여파로 수입이 줄어든 택시기사의 무더기 이직까지 겹치면서 귀가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다급해진 택시업계가 취업 박람회를 열고 택시기사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종로 종강역 근처입니다. 빈 택시는 찾아볼 수 없고 택시 호출 앱을 써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도 택시를 잡으려 해도 앱을 사용해도 안되더라고요. 서울 곳곳에서 밤마다 택시 잡기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홍대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안 잡히더라고요. 지하천도 끊기고 제중교통이 없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서울의 법인택시기사가 만여 명 줄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10명 가운데 3명이 줄어든 셈입니다. 수입이 줄어든 택시기사들이 배달업계로 이직한 여파입니다. 허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이직을 하고. 마당에서 서 있고 공차로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택시기사를 구하기 위한 취업박람회까지 열렸습니다. 서울 법인택시조합에서 구인한 때문에 취업박람회를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택시업계는 1인당 60만원씩 취업수당도 제시하며 직원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5차 대유행이 확산되면서 취업박람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 구인한은 당분간 계속될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마당에 전세계의 통과위협급 없는 신because 정도 qualify buds 알 exceeded 심으로 당분간 prolch 120 OK 경만 통 pełücklich